쟤야! 뭐? 후즈카? 이거들이 도대체 눈에 어떤 앓아나 있는 거야? 뭐? 김진이가 킹카라고? 내가 보기에 킹콩이다, 킹콩! 아니, 근데 김진이가 본 때 남자들이 사전을 못 쓰는 거야? 뭐? 개덕이 형균이 거지? 내 다른 건 다 참아도 형균이 여는 건 도저히 못 참아! 야! 니네 뭐 하는 거야? 지가 닮은 턴크가 어디다 손을 질러! 뭐? 학교가 없으니까 별 웃긴 했다 했어, 진짜? 야, 허신 학교 왜 다녀? 허신 학교 왜 다니냐고! 내 무식한 것들하고는 상대를 말아야지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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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수야! 너 걸 안 서! 저게 되면 가라앉은 후지게 난리고 있다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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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요, 자기 말고! 잡아주는 사람은 잘 잡아주고 있어! 진아, 배심소다니까봐요. 자, 각자 1분 동안 40대씩 하도록 한다. 안 되는 사람은 될 때까지 시킬 테니까 한 번에 알아서 잘하도록 해. 준비됐지? 네! 자, 시작! 너 속 안 좋으니? 아니야... 그럼 다행이고... 그만해도 돼. 내가 40개 다 했다고 해줄게. 야, 너 안 할 거야? 하면 될 거 아니야! 왜? 열다섯... 열... 열하나... 야, 넌 새는 것도 못하냐? 열다섯에서 왜 다시 열이야? 하... 내가 언제? 시험 그랬잖아! 왜? 좋아,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라. 뭐? 아... 아... 이게 왜 시국 청렙스죠? 아... 취름을 하려면은 이빨 좀 닦고다녀라! 아... 아... 주민 면허브! 바람의 반대 방역으로 피합시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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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.. 뭐? 속 안 좋으니? 진짜 놀고들 있네. 니들 보고 있는 내 속이 뒤집어진다, 진짜. 어? 진이가 그렇게 매력 있어? 아... 아...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매력 있다는 거야? 아... 남자애들이 먼저 보는 데가 어딘 줄 알아? 흠... 눈이야, 눈. 나처럼 쌍꺼풀쯤 크고 맑은 눈을 좋아한다고. 아니야. 남자들은 키 크고 늘씬한 애를 좋아해. 아... 솔직히... 키는 나중에 메이크업으로도 어떻게 안 되잖아. 시방. 언니, 이 펜 얼마예요? 음... 오백 원. 진이는 볼수록 예뻐지는 것 같다. 늘씬하고. 자꾸 그러지 마세요. 그렇지 않아도 전 키 때문에 걱정인데. 왜? 이제 그만 좀 컸으면 하세요. 너희들, 키 크는 병 들어봤어? 그런 병도 있어? 그래. 예전에 브룩슐즈도 아마 그 병 때문에 고생 꽤나 했을걸? 여기야. 응, 안녕히 계세요. 어. 갑자기 무슨 쌍꺼풀 수술이야? 아, 알았다. 너 좋아하는 남자애가 쌍꺼풀 없다고 싫대? 내가 뭐 언니 같은 줄 알아? 엄마... 응? 아휴, 안 돼. 그리고 지금 하면 커서 늘어져. 몰라? 싫어. 지금 시켜줘. 나중일은 그때 생각해도 되잖아. 시켜줘. 아니, 아니, 안 하던 짓을 하고 왜 그래? 글쎄,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?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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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삐졌구나? 이거나 봐봐. 아름다워지는 비결이니까. 아름다워지는 비결이니까. 야, 오늘 루시아 좀 이상해 보이지 않냐? 쟤가 뭐 맨날 이상하지. 뭐 새삼스럽게 그러냐? 아니야. 내가 보기에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래, 좀 이뻐진 것 같은데? 어휴, 이쁜 여자가 다 얼어 죽었나 보다. 아우, 더워. 근데 왜 쟤는 한여름에 웬 장갑이냐? 자유가, 쟤는 연구 대상이라니까. 아휴, 빨리 빨아오자. 아휴. 형근아, 오늘 우리 학교 끝나고 뭐 할 일 있니? 글쎄. 선생님이 뭐 하라고 한 것 같은데? 그랬던가? 루시아, 너무나 이뻐 보인다. 그래? 어머, 이제 보니깐 눈 참 이쁘다. 원래 쌍꺼풀 있었니? 아니, 요즘 공부하느라 밤샘을 좀 했더니. 보기 좋은데? 그래? 근데, 장갑은 왜 꼈어? 손에 저런 거 묻을까 봐. 나 원래 좀 깔끔한 성격이잖아. 아휴, 책상 좀 닫고 앉아야겠다. 미안하다, 루시아. 아휴, 근데 필름을 누우시하냐? 뭐? 너희 중심에서 뭐 하는 거 됐지? 3학년 3반. 너희는 혼자 틈만 남으리 시끄러워. 아휴! 박루시아. 네? 너희 놔봐. 이리와,